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학습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TCC를 갖고 왔냐면 학생 중에서, 작년에 배운 학생 중에서 영어영문학과를 간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자주 연락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 보냈냐? 선생님, 이거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이외에 어원 저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야, 그거를 니들끼리 영문학과니까 니들끼리 알아보던가, 해야지. 에이, 선생님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 알았던.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자, 볼까요? 갑니다. 자, 여기 12개의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12개의 단어. 그렇죠?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포인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얘요, 얘. 이렇게 영어의 조합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사실. 영어의 조합 자체가, 철자 조합 자체가. 근데 그 친구는, 그게 포인트인 거지, 뭐냐면. 이런 철자 조합 자체가.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프라는 우리나라말로 뭘 살려줘요? 예짜를 살려줘요, 예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레딕 하면 예언하다. 그렇죠? 이런 표현.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영어 단어는 사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 발음은 no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는 거야. 예지하다. 예언하다, 예지하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 자체는, 자, 보장. 이 단어 자체는요, 사실 수능에서는 요게 효용사형. 예언은 예지. 그리고 이제 AT가 들어가서 동사형으로 많이 있어요. EBS에서 나왔고. 프라그너스틱 케이트. 그치? 인정하지, 덩?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얘가 영어로 우리가 진단하다라고 알고 있잖아. 진단하다, 그쵸? 진단하다. 그럼 진단하는 것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얘는 앞으로 아는 거. 얘 알다. no, 진단하다. 아는 거니까, 진단하다. 진단한 게 아는 거지. 됐습니까? 나는 그걸 진단했어. 나는 그걸 알아. 이렇게 해도 해석은 되는 거죠, 독해식에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니? 좋았던.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들어갑니다. 얘는 프라이그넌트 다 알고 있죠? 임신한. 이 단어의 뉘앙스는요. 사실 유전자라는 영어 단어는 전여전. 진. 이런 유전자. 그래서 얘가 영어로 유전자, 생명체죠. 프리가 앞에라 이거야. 그럼 아직 나은 건 아니야. 뜻이 뭐야, 임신한. 그래서 이 단어의 변형이 에를라타라는 영어 단어는 뭐야? 제너레이트. 이게 에를라타거든요, 에를라타. 그쵸? 그러니까 얘도 영어로 낳기 전이라 이거야. 그래서 임신한. 프라이그넌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풀어드린 거죠, 임신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잘 봐. 그럼 이제 이 ant가 효용사형이거든. 좋았덩 옆으로 갑니다. 자, 이쪽을 잠깐 보세요. 여기 또 ant 들어가 있지, 그치? 효용사형. 어, 됐나요? 음, 좋았덩. 갑니다. 쭉 다시 이쪽으로 갈게.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자, 봐봐.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전미역 칸 빠지면은. 딕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덩. 딕이 영어로 뭐냐면, 우리가 파다라고 알고 있죠? 딕이 파다야, 그치? 근데 한우물만 파다라고 해서 깊게 공부하다의 뉘앙스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수능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또 EBS 볼까요? 프라더지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야? 신동이라는 뜻이야. 영재나 신동. 그러면 얘는 파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뭐야? 하나, 둘, 셋. 공부하다의 뉘앙스지. 그럼 공부한 애들은 영재와 신동 맞잖아. 앞서서 공부한 애들 영재와 신동. 미리 공부한 애들 영재와 신동. 영재와 신동. 요즘에 신동이라면 안 쓰지? 영재란 말 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말을 잘하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알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말로 지당한 이런 뜻이야. 지당한. 알다 짓자. 어, 공부하자 알아서 지당한. 그쵸? 그럼 지당한 말의 반이어요. 얘는 부당한이야. 부당한. 지당하지 않다 이거야. 부당한. 그 부당한 일을 당했어. 그거에 대한 형용사형이 또 들어가. 뜻이 뭐가 돼? 시작. 분개한. 부당한 일을 당해서 분개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2차적 의미로 변화가 된 거죠. 옆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또 지혜야. 이거는 그냥 점미어예요. 이거 지혜는. 이거는 유전자의 뉘앙스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알다의 뉘앙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 뭐라고 하니? 시작. 베네. 베네가 굿이야. 굿 카페. 얘가 좋다라는 뜻이야. 굿. 카페베네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랬더니 비나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효용사형이야. 그럼 여기서 E가 Gn이 들어간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Gn으로 가는 효용사형을 많이 못 봤단 말이야. 그치? 현대. 얘가 효용사형이야. 두 개는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거 들어갑니다. 얘는 멀라인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얘가 영어로 봐야 돼. 얘는 악의적인.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 봐봐. 얘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똑같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붙게 되는 거.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단어는 뭡니까? 악의적인이라는 뜻이야. 악의적인. 이건 뭐야? 이거 이거 그죠? 얘는 영어로 말라리아.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죠. 말라리아. 얘가 영어로 악병이잖아. 벌리면 100% 죽는 거야. 악을 살려주는 거야. 악의적인. 악의적인. 악성 종양. 근데 멜리셔스라는 영어 단어는 여기 G봐. G가 뭐로 바뀌었어? C로 바뀌었죠.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영어 G는 라틴어 C 발음을 내렸다고 해서 G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뭐니? 얘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얘도 비나인이라는 영어 G가 C로 바뀌어서 셔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현대어 사전에는 아직 없지. 그러니까 사어가 된 거죠. 없어지거나. 됐니? 자 이거 정리해 주니까 어떻게 수능 학생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게 다 수능에 나오는 단어고 EBS 복화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 이제 좀 공부를 학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질문하시고 또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한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중등 사이트도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 사이트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 어른이 돼서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인 사이트를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이제 어휘력에 대한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요. 여러분들의 강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조합이 조금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좋았던